예예 희민한 발걸음을 댈지만 가려한 날 제조가 내 거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이 질려 도망간 친구가 내 맹보내 어때요? 이제 좀 인스타 같다 보이죠? 너만처럼 생긴 단위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춰 다 보고 난 말은 잘 들어 그건 나도 문제가 아냐 푸른색 붉은색 그 사이에 삼촌과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낳는 적이듯이 없더니 내 머리 속을 다 비워버려 내가 빠지고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문 앞이 생돌아보냐 전도운 무비 놀이다 어이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 때 못 샀던 어릴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 그때 함께 온 세상에 큰일 최고가 있었으니 건방처럼 생긴 단위 수많은 조명들이 날 다르게 번갈아 가면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조차란 말이야 노란색 붉은색 그 사이에 삼촌과 짧은 시간 푸른색 빛을 낳는 적이듯이 없더니 내 머리 속을 통 피워버려 내가 바른 지분도 눈인지도 모르겠어 누구도 눈 앞이 새빨갈 뿐이야 누워질 거지 한 사람이나 부자 곁에 나무도 없네 상세 조명과 색칠 위에 천사하게 높이지만 고른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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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이사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비찬된 눈 저희 저 시호등이 내 머리 속을 통해 못 보며 내가 판질돈 우리 둘진도 모르겠어 그 정도가 그리 frustration 틀림이 놓치지 그리 감사합니다.